영상 올리면 10초 지나서 영상 잘 봤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돌았나 헛거리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일단 어깨 패킹해 여기서 오른쪽 힘으로만 올라가려고 한다 다시 패킹해 또 오른쪽 힘으로만 올라간다 왼쪽 힘이 안 들어간다 뒤뜰기를 하는 이유는 왼쪽 고관절이 걸을 때 뚝뚝 걸리기 때문에 고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종아리랑 발목 힘을 쓰는 비중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단련해야 된다 최근에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이클 김원경 선수의 고관절 스트레칭이다 개인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모든 곳을 다 찾아다녔어도 회복은커녕 증상 완화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걸 따라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물론 증상을 없앨 수는 없다 처음따라 했을 때 아파서 식은땀이 났다 그런데 10일 정도 지나니 왔다갔다 하는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고관절이 전엔 뚝뚝 걸렸다면 이 스트레칭을 하면 그나마 부드럽게 빠져나온다 마지막 이 스트레칭이 진짜 아프다 주먹에 힘 빼는건 좋은데 왼쪽 주먹은 힘을 너무 뺀거 아닌가 원 원 원 원 원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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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이상한 새끼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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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뭐 뭐 하는 거야 의도가 뭐야 거의 여우네 여우 밥 계속해서 야야야 발톱 쓰지마 발톱 네 발톱 야야 적당히 해라 나와라 나와라 하고 그만해 그래 갑자기 와버리네 또